무줄이가 진짜 무서운데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? 이거 보고 못 막나요? 아! 아! 의심해서는 안돼 그를 의심해서는 안돼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을 해버렸네요 그렇지! 벽으로 슉! 아 칭 안됐어 하단! 아하! 우종만 안맞으면 이기죠 질수가 없죠 이거 진짜 흘려지면 죽기때문에 히드라 슬라이스로 끝냅니다 히드라! 아니!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니 말도 안돼 진짜 헤헤 거 들어 되는건가 이거? 아싸 구름님 통하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 으 으 으 어 오케이 아 디스코드 뭐야 이코 꺼버려 피할 수 없거든요 어? 피하시네? 피해서 없거든요? 나이목스! 와 개쩐다 움직임 킹포트! 어라! 하하하하하하 뭐한지! 풀차징! 풀차징! 으아아아아! 아하 개얘기 하하하하 오케이 아 두번 쐈는데 어떻게 올릿지 으아 결국 통했구요 통합니다 여러분 이지 좋아요 아 에잇 으잇 에잇 아 죄송합니다 카미 어라 아하하 아 날먹중이라 날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 쿠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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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짓 안하겠습니다 여기다